우리 주인공들도 돋보이게 해주는 그 무용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안무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무용인상과 안무가상 발표와 시상은 지난해 전년도 수상자이신 이명자님 강윤선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년도 무용인상자 이명자 선생 그리고 안무가의 강윤선 제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무용인상 그리고 안무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무용인상에는 저희 이명자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하시죠. 양승미상이 증정이 됐습니다. 양승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양승미 님이고요. 안무가상으로는 박혜영 선생님. 먼저 양승미 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용인상상. 양승미.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감정과 그 선율의 음을 표현해내는 무용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전년도 수상자이신 이명자님께서 수상해 주시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안무가상 박혜영 님. 성인가요 무대를 종행무진하면서 역동적이고 다양한 안무를 보여주는 무대 위에 꽃 중에 꽃. 아나이스 무용단 단장 박혜영 님이 오늘 안무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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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인 양승미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 전통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박혜영 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정말 이런 멋진 무대에서 항상 춤만 추다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니라 저희 멤버들 저와 함께한 서빈이 그리고 우리 멤버들에게 주신 상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처럼 아나이스하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오 수상 분위기 나네요. 이게 상 받는 거죠. 연예예술 대상. 오 악무가상. 실감났습니다. 정말 무대 위에 꽃 중에 꽃이죠. 가수들이 있으면 항상 아나이스 무용단이 뒤에서 빛을 발해주고 있습니다.